. 자 여러분 지금은 이 전략이 베스트다. 이베스트 대신권의 윤지호 센터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이제. 네. 좀 원해요. 좋음스러운데 왜 이렇게 자주 와서 할 말도 없는데 자꾸 부딪혀서 아니 저 나와서 딱 앉아있는 것만 해도 그 무게감이. 살이 쪄서. 자 어제 우리 중희 씨가 그냥 말로 시체 말로 떡락을 하고. 맞습니다. 연이어서 미국 시장도 보조를 마쳤는데 거의 패닉상태의 공포감으로 시장을 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의외의 상황 우리 시장이 나름대로 좀 세워줬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미국 진시 하락 보고서 굉장히 놀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이 말씀은 1950년 이후에 S&P 기준으로 3% 이상 빠졌던 게 한 103번째 있거든요. 103번 정도. 그걸 다시 해보셨어요? 아니요. 데이터 봤죠. 데이터. 그런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럴 때마다 리세션이나 법을 붕괴가 왔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일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은 아니라는 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아마 오늘 계속 같은 말을 할 건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기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냐면 과거 우리가 2003년 쌌을 때도 2004년, 5년, 6년, 7년 빅렐리의 출발점이었고 2009년 신종플루도 10년, 11년까지 어떤 강세장의 출발점이었고 2010년 메르스트 15, 16, 17의 출발점이었고 물론 중간중간에 어떻게 저점을 맞추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고 변동성장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데 길게 보면 그때가 주가 비중 확대 기회였다는 어떤 우리의 어떤 경험치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어제랑 제일 미국 증시가 하락했을 때 나스닥이 팡 무너지니까 드디어 미국 증시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차트를 보니까 저도 어제 cnbs를 상당히 봤는데 쭉 3% 떨어지는데 이게 유동평균선이 지지선이 없더라고. 너무 그걸 많이 보시면 무서워지거든요. 제가 아침에도 제일 전화받은 게 저희 담당 애널리스트가 확인도 하는 과정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덜 빠진 게 나중에 더 오릅니다. 종목별로 보면. 주도주적.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또 그렇고 예를 들어서 경기가 버블에 다가설수록 인덱스 이기는 종목이 되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인덱스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되는 억전으로 더 쏠린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봤으면 그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자꾸 그걸 끝나길 바라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버블에 우리가 버블관으로 가고 있다.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단계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한 1965년도에 버블이 있었고 한 75년도 정도 버블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다 기억하시는. 2007. 아니요. 1997년에 결국은 우리 아시아 위기 있었고 2007년에 있는데 재미있는 건 미국과 미국 아닌 곳에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65년 당시에는 미국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우리 지금 본 TV 라디오 우주선도 가고 기술 혁신이 왔죠. 80년대에 일본 버블이 왔었죠. 그다음에 회복을 못했던 거고 그다음에 다시 90년대에서 2000년 초까지 미국의 IT 버블이 왔죠. 그때 생겼던 기업들이 지금까지 글로벌 성장을 이루고 왔던 거고. 또 2000년대에는 2007년까지 이어졌던 중국의 인프라 버블이 있었죠. 지금 순서로 보면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중심입니다. 달러가 중심이고. 그러니까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자꾸 이게 끝났을 거야 하고 또 빠져나오고 끝났을 거야 하고 유통조사하고 은행조사하고 가치주 스타일하고 이게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그냥 대강 보니까 그 흐름만 잘 놓치지 않을까 언젠가 이게 그럼 끝나면 어떻게 될까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서. 대단원에 막이 내리고 다시 시작한다. 지나고 나서 알겠죠. 그러면 위기가 오겠죠. 제가 계속 저번 시간에도 반복해 말씀드린 게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나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말씀했던 게 그거예요. 기관 투자하고 똑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왜 가치 스타일이 안 될까. 언젠가 되겠죠. 다음 사이클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좋았던 사이클 을 단습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카피 섹터들을 계속 봐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 무너지면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야 잊지 말고 다른 낙포카데리로 사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전자를 사야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어제 사실은 외국인이 7천억 가까이 코스피를 내다 파는 가운데 한 4천억 이상이 삼성전자였는데 그거 대체로 기관 일부하고 개인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들어오기 전에도 일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이 바닥에 대한 트라인은 개인의 투매 이후에 나온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는 외국인의 투매였어요. 외국인의 투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복급한 거니까. 익절인가. 어쨌든 외국인 오늘도 많이 팔았는데 개인이 사는 것들을 보니까 무슨 낙포과대주 이런 걸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표현이 좀 그런데 줍줍하는 이 정도면 내가 사야지. 왜냐하면 평상시에 저 정도만 빠져라. 이렇게 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매수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개인의 투매 이후의 바닥 이거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스마트해졌다는 얘기인지. 첫째 말씀은 외국인도 굉장히 유형에 따라 다른 거고요. 굉장히 글로벌하게 보면 액티브 펀드들이 줄어들고 인덱스화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개인도 여러 개인이 있겠죠.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강남에서 부동산을 돈 버신 분들도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인이다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팔면 사면 올라가고 이거 굉장히 올드한 방식이라 전국이고요. 특히 한국 시증시에서 제가 시황적인 접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굳이 수급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해봤자 그때 그때 장 끝나고 해설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까 방금 전에 굳이 거창한 역사 얘기를 끝난 이유는 뭐냐면 이 장을 끌고 가는 기본적인 프레임이 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말씀도 했고 그럼 이게 또 반론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럼 미국이 이렇게 빠지고 그렇게 외국인이 팔았을까를 방금해야죠. 네. 그러니까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판 겁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WHO에서 코로나19의 대유인행 가능성을 말을 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제가 최근에 외신 같은 거 쟤를 보잖아요. 단말을 보면 이렇게 사우스 코리아 많이 나오는 거 본 적 처음이에요. 사우스 코리아 이탈리아 이란. 트럼프도 기생충도 얘기하지 않나. 그 아저씨도 참 뭐 할 얘기가 없어. 기생충을 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sk 하니스는 교육장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전자도 사실 반도체 쪽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혹시나 이쪽까지도 뭔가 가동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it 쪽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의 붕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이 시장을 끌고 가는 부정적인 골격이 미국이 끌고 있고 미국이 결국 새로운 성장 산업을 제시했고 그 성장 산업의 중간제를 생산한 국가가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대에 소위 중국의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중간제는 소재 산업제가 끌어왔고. 그렇죠. 철거. 한국 정시에 기억나십니까 현대 미포 같은 거 5천 원짜리 주식이었는데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게 흔들릴까 봐 사람들이 놀란 거죠. 지금 어제. 그런데 저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 저희가 더 많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 아침에 저희들도 뻔합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건지 리서치 센터라는 게 주가를 어떻게 맞춥니까 그냥 하는 거라고는 확인하고 그런 걸 체크하고 또 여러 가지 라인을 크게 본 거죠. 그런데 실제 IT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 지수가 어디가 바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무너질 거냐 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 정도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생길만해요. 윤 센터장님 어제 나왔으면 그런 얘기 했겠어. 오늘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다 반등 했고 삼성전자도 어제 같은 외국인 매도를 다 받아 냈는데 또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진정됐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세요. 오늘 또 저녁에 밤에 가 가가지고 cmc 특 틀었더니 또 3%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러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생길 법하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질문을 하시면 똑똑하신 분이에요. 저희들이 그걸 모르더래요. 제가 다음 날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껏 아는 거는 아까 이런 거죠. 그럼 저한테 질문이 이렇게 해주면 저희들을 리서스센터에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루 한두 번 맞출 수 있겠죠. 수급 갖고 맞출 수도 있고 차트 갖고 맞출 수도 있는 거고 차트도 갭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2040에서 2060에 있거든요. 저도 신문에서 전화오면 어제 그 말 했어요. 2050이 바다일 것 같다고 말해놓고서 선긋기 놀이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린 질문은 결국 이걸 끌고 가는 건 it고 it가 한국에 대한 퀘스천이 생겼는데 그거를 좀 윤주호 당신이 확인을 했냐. 물어봅니다. 확인을 좀 해봤어요. 저거 왔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반도체 담당자가 저 말을 아침에 회의하는데 말을 해주는데 첫째는 3년자 폐 가동중앙 우려는 정말 우려였다 오버였다는 게. 가동률이 낮아질 거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팍스컨 중국에서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오히려 2월에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가동률이 중국에 올라오면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아마 3 4월에는 정상화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런 반문도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생산 및 서프라이 체인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불안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3월 한 전반까지 가동률을 보면서 불확실성이 픽아웃할 수도 있는 거예요. 픽아웃은 우리가 보통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또 it 또 힘을 받을 수가 있겠다. 두 번째는 구미공자는 정말 짧게 있었어요. 짧게. 이게 왜 고민했냐면 화웨이 때문에 고민을 했던 거죠. 다른 이슈에요. 다만. 화웨이 때문에 고민이라는 게 뭡니까 화웨이 같은 경우는 약간 정상적인 게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에서. 중국 내에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3년 전자는 헷갈리 외국인들을 봤을 때는 대만인 tss에 다 비슷한 it를 묶어서 이 섹터를 다 같이 줄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좀 확인해보니까 s20 울트라 이런 거 일부나 제플립 이런 일부에 좀 약간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가격이에요. 일부에서 어제 반도체 가격이 내려간 거 아니냐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데이터로 확인해보면 스팟 가격이 2월 5일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사실. 사실 상반기는 좀 앞서 달렸잖아요. 고정 가격을 좀 뒤에 보자는 입장들 이었었는데. 시끌 이후로 하락이 멈췄었고요. 20살부터 반등하고 있습니다. 스팟 가격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거 역시도 우한 사태가 길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일본에 기억나십니까 그때 쓰나미 왔을 때 우리 공급 과잉 어떤 섹터들이 많이 해소됐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굉장히 큰 호재였죠. 그때 사실. 그리고 기억나실 때 반도체 랠리의 출발점 과거 하이스에 불났을 때 에요. 그때 재고 날린 뒤로. 그 정도 재고 날리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건 있죠. 다만 최근에 여러 수요조나 우려들이 컨셉스에 반영 될 거고 이건 이미 나왔어요. 2월 17일 날. 애플에서 그때 매출 가이더스를 굉장히 낮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3월에 좀 더 반영해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 과정에서 어떤 날은 좀 센티가 안 주면 더 밀리는 날도 있을 거고 출렁 그러면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럼 그랬을 때 아까 이런 것들이 출렁일 때만 사면 되시잖아요. 올라갔을 때 사시지 말고. 삼성은 이제 왜 6만 원 넘어가서 이렇게 사시려고 하시고. 글쎄요. 5만 원 밑에 사면 다들 좋아하시지 않나요. 장기적으로. 혹시 압니까 그렇게 와주면 정말 기쁘다 하는 마음으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구조적으로 어떤 산업의 방향이 정말 4차 산업 명이 되면서 중간제로서의 한국의 it의 이런 반도체라든가 뭐 이것도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도 있고 뭐 삼성 전기. 2차전지. 2차전지 당연히. 이런 것들 좋은 것들 잘 고르셔서다가 참 미국이 아까 뭐 하셨으면 갑자기 다음 날 3% 폭락한 날 그 다음 아침에 저 밑에 깔아져서 사져놓고서 너무 차트 보시지 말고 까먹고 있으면 얼마나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일반 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어제 되게 의미 있는 매수라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싼 가게에 넣어놨는데 그게 축축축축 체결이 돼서 개인이 많이 사졌을 수도 있어요. 산 거냐 사전 거냐 뭐 이런 그런데 굳이 그 구분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요. 단지 제가 이제 이런 류의 이제 경제 방송 또 주식을 이제 다루는 비교적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우리 개인의 매매 패턴 투자의 중심축이 전하고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구나. 이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기관이 돈이 없어요. 아 그러네. 저는 기관이 사는 걸 사면 됐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고정된 게 있습니까. 과거에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었어요. 기관이 외국인 동시에 순매해서 좀 먹여서 탐방 갔다 오고. 잘 안 맞는. 계속 세상 변해가는 거고요. 우리 마크 트웨인이 좋은 예를 말했잖아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만 라임이 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최근 제가 1년간 가장 많이 나름대로 시장에서 악유하면 부닥치고 싸웠던 것들 싸우는 논쟁을 했던 것들이 pbr 100명까지 싸다 이게 얼마나 안 맞았어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 해봤. 롯데쇼핑 같은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행주들 실적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행주 0.5백 싸다고 샀다가 0.4백 싸다고 샀다가 0.3백까지 왔어요. 그런데 탈보시면 너무 당연해요. roe가 8% 깨지더니 이제 올해 자라면 7.5%도 깨질 것 같아요. 그럼 pbr은 결국 roe의 함수라고 본다면 그것도 잘 안 맞는 것 . 그런데 여기서도 반문해요. 증권회사는 증권주는 왜 빠지느냐는 거죠. roe가 높은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분석법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매크로하게도 여기서 만약에 방송 녹음 안 하고 소주하니까 저랑 소주 먹어서 한다면 하는 얘기가 많지만 그래서 연준 의 정책도 채권회사 하셨으니까 얼마 이해 안 가는 거 많지 않아요. 그냥 하시려니까 소주는 없는데 풀무원 생수 소주라고 생각하고 건배 해드려. 그냥 하시려. 우리는 여기는 국민연구가 아니고 우정사업본도 하니까 그냥 하시려니까. 그래서 뉴노말이라 시대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저는 맨날 연준이 어떡하시다. 연준이 어떡하지만 과거에 패드와처적인 게 잘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에너지스트라는 직업은 그걸 해석하고 좀 반보 정도 이룰 것이다 보는 거지. 우리가 예언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변했다면 개인들도 당연히 진화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자꾸 개인들이 사면 빠지고 이거는 정말 올드하게 보는 게 그 개인들은 아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개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 쪽을 막아놨으니까 그래 내가 부동산은 현금 좀 있는 건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주식을 안 사는 게 있다는 거죠. 왜? 더 많이 조언을 해드릴 거고. 그런 분들은. 맞아요. 제 이름 말씀 좀 알 수 있지만. 이왕 커피 타면 개인들이 사면 맨 바이오나 사고 이렇다면 바이오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큰 흐름에서 보는 분들이 있다면 개인들이 산다 그래서 꼭 나쁘게 볼 수는 없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류의 디지털 콘텐츠의 공헌도 일부 있다고 봐요. 사실 이 윤지호 센터장님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농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아마 기관 세일즈 세미나 이런 거 많이 중단해 있다고 그래요. 기차 타고 익산 가서 국민연금 매니저도 만나고 우정사업본부도 만나고 다른 연기금 다른 기관 투자가 만나셔서 이거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저하고 얘기 나누는 거 이상 얘기 안 해요. 그거 제가 개런티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그 업종에 있어봤기 때문에 최소한 어디가 바닥이고 이 정도 저하고 지금 윤 센터장님하고 다른 게스트들과 나누는 정도 수준보다 훨씬 더 내밀하고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수준 혹은 이 정도 수준보다도 더 피상적인 얘기하고 왜냐하면 타임 리밋이 있어서 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방송을 이렇게 보시고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사실 기관 투자가 그것도 큰 기관 투자가의 어떤 정보의 채널과 그닥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일 문제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기관분들이 잘 돼야 저한테 주요 클라이언트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기관이 굉장히 액티브 펀드가 위축되어 있거든요. 데이터로 보면 과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위축된 데이터로 펀드가 한국입니다. 당연히 뭘 팔아야 사는 상황이고 사실은 쉽지 않죠. 사모펀드들 많이 생겨서 롱숏도 많이 해야 되고.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제 말이 너무 좀 나가는데 산만하게 그냥 개인이 사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도 그냥 개인이 있고 돈 많은 개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외국인도 한국을 잘하는 외국인도 있을 수 있고 검은머리 외국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기계적 매매하는 외국인도 있을 거고 기관도 연기금 있는 거고 롱숏 펀드 하는 애들도 있는 거고. 그걸 외국인 기관 개인을 한 몸뚱이로 이 절편으로 생각하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러한 분석이어서 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론을 내놓고서 짜맞추는 거죠. 짜맞추는 거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왜 그 개의를 직접 만나지 않나요. 그래서 얘기를 좀 더 진행해보면 어제 워낙 코로나19의 어떤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 글로벌 리 서플라이 체인이 깨지고 이런 건 차체 하고라도 일단 내수 죽고 그러면서 우리 성장률에 대한 엄청난 비관론 같은 게 지금도 있죠. 예를 들면 0%대 나올 거다. 2020년 통틀어서 이런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2월 28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까 정부의 경기 부양책 추경을 포함하고 또 그 안에는 증권맨 입장에서는 증시를 살리는 대책 좀 넣어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 기대가 시장에 일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우리는 시장에서는 그런 정책은 사실 우리가 기대값 이상이냐 아니냐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내조론 금통위가 열리니까 어쩌지 얘기를 하지만 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계속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기 때문에 안 내릴 것이다 했었지만 대통령이 저 정도 말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내리나 보다 하는 거죠. 그 정도 신고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오히려 문제는 오늘부터 클라이다예요. 미국에. 그럼요. 클라이다 연준 부의장이 이제 코멘트가 있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클라이다가 저번에 어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거리를 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장주라는 기본적으로 저 뉴노멀 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저금리 저물가를 전제로 하는 소위 우리의 선호전략 그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흔들릴까 봐 저는 두려운 게 있는 거고 사실 오늘 우리는 우리 증시만 보기에는 상회가 특히 오늘 좀 흔들렸어요. 왜 그러냐면 1월 24일 전인데 상무위원회에서 양호의 개최 일자를 미뤘거든요. 그렇죠. 사실 기억해봐서 쌌을 때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그 미루는 건 사실 일주일 전에 미룬다는 얘기가 다 나왔어요.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정책 기대감 자체가 이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왜 미국이 그랬을까 저는 아침에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양쪽 이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새벽에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클라이다가 발언이 좀 좋아지거나 또 중국도 구체적 일정이 좀 나와주고 굉장히 적극이 나와주면 좀 좋겠고 우리나라라고 친다면 당연히 금리나 하면 그냥 보통이고 안 해주면 좀 기분 나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래요. 지금 상황이 무르익었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건 좀 너무 뻔한 거예요. 지금 3월 초가 되면 여러 경제 지표가 나올 텐데 안 좋겠죠. 뭐 이거저거 다 나옵니다. 당연히 안 좋죠. 연말 연초가 원래 월말 월초 수출이 왔는데 그거는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대강 컨설러스 봐서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시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가 왜 이번에 굉장히 글로벌 증세에 주목을 받았냐면 전 세계의 어떤 밸류체에서 본다면 중간제 생산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의 수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전반 20일까지 수출 나온 거 보면.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나마 좋았던 거는 it였는데 이것마저 많이 안 나왔을 때 이번. 그런 것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바닥이냐 이냐보다 최소한 우리가 뭘 주목해서 뭘 체크해야 되냐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체크 중요한 게 뭔가 알고 있어요. 그날 체크된 걸 보면서 뭘 사든지 말고. 뭘 봐야 됩니까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일단은 더 중요한 건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적으로 오늘 잘 아래 밑에서 사서 먹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7월 했을 때도 제가 좀 불안한 부분은 좀 있다 드렸던 말씀은 결국 한 2월 말에서 3월 중순 정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온 거는 오늘 또 소장님 뵈러 오니까 제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말하기 전에 어떻게 말을 그냥 합니까. 정리해서 해야지. 그래서 뭐 봐야 되니까 물어봐요. 아까 편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중국의 가동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 중국에. 중국이 가동이 돼야 우리가 거기다 뭐 갔다. 가동률이 돌아지려면 공장에 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제 문제가 뭐냐면 귀경률이 생각보다 안 올라오니까 시진핑이 잠깐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로 보면 지금 현재 가동률 복귀한 게 67% 정도예요. 복귀율이. 네. 노동자들의 복귀율. 그러니까 안 올라오는. 가동률이 그래서 30%면 안 올라오는 거죠. 자동차 같은 건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자동차 이난데 얘기를 해보니까 뭐 부품값도가 저번에 문제였던 그런 건 다 공급 문제 없더라고요. 하나하나 확인해야죠. 제가 여기서 매크로하게 떠들어봤죠. 뭐합니까. 그런 섹터 담당자가 하나하나 확인해 줘야 되는 작업은 각 리서치하우스 지져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빨라야 3월 첫째 주정도 돼요. 뭐 좀 약간 데이터가 잡히죠. 그때 이제 결국 매크로한 데이터 안 좋고 좀 나올 거고 또 하나는 3월 안에 가닥은 잡아야 돼요. 3월 안에 만약 중국의 가동률이나 이게 안 올라오면 이거는 뭔가 찌찌한 거죠. 그때 되면 좀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준시하고 저 같은 데 보고 있다가 아닌 것 같아요 하면 팔고 나가는 거고 아니면 이번에 바닥이었을 거고 그때 가서 하는 거죠. 이때가 바닥이었구나 오늘이.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그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미리 예단하고 3부로 하냐. 그럼 일부는 현금을 갖고 있고 일부는 좀 위험. 내가 그건 작자 선택의 부분이지. 나는 그렇게 될 거야. 어떻게 그걸. 그건 본인의 선호구 의지죠. 그럼 자기 희망사. 그렇죠. 그런데 대체로 반대로 가더라고. 어려워요. 저도 말로 해설하니까 쉽게 말하죠. 트레이더 분들은 동물적 감각 계신 분들은 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예요. 대략 트렌드로 보면 지금 추세를 보면 15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확진자가 좀 멈춰야 되는데 뭔가 제가 감염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 전제는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는 건 신천지서도 모르겠어요. 그냥 주요 예측치를 여러 가지 뒤져보니까 대략 한국이 그 정도로 좀 갈 수 있겠다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멈춰야 되겠죠. 한 1500에서 2000 사이 정도까지 좀 지내게 됐을 때가 편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컨테이전 영화 보시면 이번 사태에 도움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2003년 사스가 굉장히 효과적인 사례거든요. 2003년에 2월 21일 날 홍콩의 메트로폴리타 호텔 단 한 개 층에서 거기서 유발된 사람들이 사스 환자의 반 이상이었고요. 죽은 사람의 상당폭이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맞습니다. 광동성에서 12월에 시작됐지만 거기가 아니라 이런 소위 세균 예를 해서 천연주다 이런 세균은 우리가 약을 개발하기 쉬운데 인플루언스 바이러스는 이게 rna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계속 변형된다고 책에서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치료제가 잘 안 나옵니다. 치료제가 나와서 조이서 좋아지나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메르스 치료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면역형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우리나라에 그게 발생한 느낌을 지금 wha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대구나 어떤 병원이나 지나봐야 알겠죠. 역학조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뭐였냐면 금융시장은 또 생물학적 치료제는 만들기 어렵지만 금융시장의 치료제라는 건 그냥 투명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또 뭘 보셔야 되냐면 정부가 상황을 숨기지 않고 뭔가 내놓고 내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잘 축적이 된다면 일부에서 오늘 또 좋은 얘기도 있더라고요. 타임즈 에서 한국은 굉장히 투명하다. 굉장히 좋은 신호였어요. 사실은. 그거를 지금 우리가 정말 정부가 투명한 걸 더 지켜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특정 종교단체 데이터가 좀 더 확보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금융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좋은 신호라는 거죠. 도락실성이 제거라는 측면에서.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 소위 아까 말했던 중국의 말씀드린 게 세 가지 데이터인데 중국의 규격률과 가동률을 보시면서 우리 중간제도에 어떻게 돌아갈까 보셔야 되고 한국이 좀 줄어야 되는데 그걸 가늠하는 건 몇 명이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누구 탓이 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가. 그러면서 확진자 수가 픽아웃 하는 그런 공연이 나오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악성 바이러스가 멈춰야 돼요. 악성 바이러스는 자꾸 확대된 정보 불확함을 자극하는 정보 내지는 누구의 옳다 그러다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게 진정될 만큼 우리가 데이터가 확보되어 데이터가 확보되어 방법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실효제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상당히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 가장 희망적으로 봤던 시그널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 간에 명단도 확보됐다고 하고 또 누가 공개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어서 저는 그냥 그래도 그런 부분은 좀 희망적이었다. 오늘 보면서. 그렇군요. 대외적으로는 중국 제조업사에 대해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과동률이 어느 정도 수준 레벨 이상으로 올라오는 걸 확인하는 시점은 아무래도 3월 초순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장 내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확진자 수가 갑자기 드라마틱 하게 줄고 사망자도 안 나오고 태어나는 사람 늘고 이렇게 우리가 한 3주 전 2주 전에 경험했던 그런 상황이 갑자기 연출된다면 좋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정보의 유통 이게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국면이 굉장히 강화된다면 우리 시장의 희망이 있다. 제가 이건 전문가가 아니고요. 이런 거 전문가 의견을 따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게 이 함수의 트렌드로 보면 1000명에서 2000명까지 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 정도면 많이 왔다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낫죠.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하고의 미팅은 전보다는 좀 한가해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증권회사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기관 세미나 일단 중단. 왜냐하면 괜히 뭐 좀 하려다가 뭐가 사건이 터지면 회사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통화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 국면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큰 낙폭 또 미국 시장에 2년 만에 처음 보는 s&p 기준 2년 만에 처음 다우지수로 1년 만에 처음 이렇게 크게 떨어진 국면에서 우리 시장이 사실 좀 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자 류의 시장의 축을 이루고 있는 it 섹터 지금 사도 됩니까 이거예요. 제가 좋은 예가 되는 게 월요일 날 정말 우리 시장 그랬던 날 한 분과 잠깐 나와서 잠깐 커피 미팅을 했어요. 사무실 가서 편하게 그런데 이제 질문 뻔하죠. 내일 아침에 뭐 살까 했죠. 그 정도 빠지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정도는 안 빠지거든요. 다음날 사긴 해야 겠는데. 뻔하잖아요. 결국은 그런 기존에 가던 걸 살 거냐. 전 아이텀자나 무슨 뭐 엘지화기나 엔시소프트나 카카오나 이걸 살 거냐. 데이버나. 그렇죠. 특히 보면 그게 주도하고 있고 현재 성장하는 비즈니스니까 아니면 중국 관련 줄 살 거냐. 근데 또 하나는 뭐 시크릿칼이나 정말 왕따 되어있는 걸 살 거냐. 이거 적어왔는데 정말 그럼 제가 한참 웃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수직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50대 50 할 거래요. 대표예요. 대표고 뭐 올해 안 왔으니까 또 어떤 상원군이 뭐 50은 전자랑 모르는 거 살 거고 전자 뭐 아이씨 살 거고 50은 중국 관련 줄 사겠다. 의외로 여행주 사겠다라고 뭐 이런 거 또 면세점주 뭐 이런 거 사겠다라고 시크릿칼은 안 사겠다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 온 거죠. 절묘하다. 계속 그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 오늘도. 뭐 전화 오면 50대 50 하시죠. 뭐 여기서 카피해서 누가 정확히 아이디어를 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들으면 저도 뭐 소장님도 그러지 않나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니까 불현대. 오 그거 괜찮은데 그럼 내가 정파 좀 하죠. 잘 깔리니까. 근데 여기서 왜 질문 던져야 돼요. 왜 굳이 시크릿칼만 제외할까. 시크릿칼 규제 회사 너비라든가. 이거 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거는 뭐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주식 투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주가 저모양이 된 건 규제 리스크였던 건 분명하잖아요. 부동산 대출 안 나게 하면 마진 나올 데가 없으니까. 유틸리티 기업들 저모양이 된 것도 사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야죠 우리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보면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뭐였냐면 그 bci라는 게 있어요. bdi 구성화목 없지 않는데 캡사이즈를 해서 좀 이렇게 뭐 철광성이나 뭐. 그러니까 bdi라는 게 이제 그 벌크선. 벌크선의 운임지수가 bdi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게 왜 그러냐면 얼마 bdi를 2천연대에 중독되어 있었냐면 경기의 어떤 가듭자로 bdi 맨날 보고 그랬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랬어요. 그게 실제로 글로벌 물동량과 bdi 관계는 깨진 지 오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bdi 보면서 경기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올드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건 캡사이즈 운덱스가 마이너스를 갔어요. 210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캡사이즈를 케이프사이즈를 얘기하는. 네. 케이프사이즈. 그러니까 철광성인데 제가 사실 저도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때서야 뒤져보고 해운사도 알아보고 했더니 이게 이제 85년에 천으로 했는 건데 하여튼 왜 그러면 두지 잃은 사람들이 돌릴까. 운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고정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돌려야 손해가 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이거 하나 나면 서로 길어지는데 과연 이러면 조선이 되겠으며 시크릿카라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철광석 같은 게 되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일단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운이 주수가 이렇게 빠지는데 글로벌 경기가 그만큼 안 빠졌 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BDI가 경제 지표로 경기 지표로서의 효용 적에 완전히 떨어졌던 거고 이거는 별거 없어요. 상관계수만 엑셀로 긁어서 그려보셔도 GDP와 물동량의 양해관계가 깨진 지 이미 오래됐 어요. 물동량이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뉴노발의 형태가 이미 굉장히 있어요. 우리가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아마존 효과가 너무 세진 거죠. 온라인 모바일 쇼핑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것만 있냐. 사실 정제맛은 가끔 보셨어요 요즘. 요새 화학 애들도 잘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정제맛은 같은 게 지금 어떠냐면 2월 싱가포르 복합정제맛은 평균이 3달러가 거의 깨지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거 사상 최저 아니에요 그것보다 손이 뿜긴 점이 중요하죠. 그때그때 상황은 다 돼. 최소 4달러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의줄을 왜 사요. 싸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싸다 비싸다의 개념을 너무 멋지죠. 나는 워렌 퍼펫이고 싶고 비비아라고. 그냥 그냥 그래봤죠. 제일 중요한 건 그 산업이 어떤 상황이냐 보시면서 레벨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산업 전반에 거쳐 이쪽들은 참 신기한 게 포장제도 많냐고 이런 것 같은데 포스코 같은 것도 좀 알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베트남 같은 데도 이미 철강 무대에 많이 있어요. 거기서 생산해서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중헝부헝 좀 하는데 저번에 누가 제가 횡설수를 한다고 누가 그랬다고 해서 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보다 보면 여기서 제가 오늘도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내가 지수의 저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장이 끝난 것 같지는 않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끝나지 않았다면 뭔가 충동이 있을 때 뭘 사야겠는데 뭘 사냐 들어간다면 최소한 시크릿칼 제외하고서 강력한 어떤 그런 소위 장을 끌어왔던 종목들을 사거나 단탈치진다면 오히려 이것들의 가장 최근에 타격을 받았던 역설적으로 중국 관련된 어떤 소비 관련 주식들을 샀다 파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50대 50 그런 얘기가 나온군요. 그게 50대 50 전략인데 의외로 오늘 많이 했어요. 제가 주의해보면 다들 이래요. 마스크가 바보가 그거 다 알아요. 마스크 잘 팔면 마스크 주 3일 근무한다. 그거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 여기서 하나투 어디까지 빠지나 보자. 망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주 3일 근무한다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일하게 액션을 하고 동일한 생각을 할 때는 그건 벌써 기회를 잃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굉장히 흥미롭다는 거죠. 지금 오늘 같은 움직임도.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그랬을 때 좀 좀만 더 들어가셔서 어깨에 계신 분들과 얘기도 해보고 산업의 소실 데이터를 체크하다 보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또 마무리를 잘못하고 해명이 있는데 제 질문이 또 있어요. 시크릿카를 하지 말고 기존 주도주 it 섹터를 비롯한 혹은 이른바 새로운 기술로 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들에 집중하자라는 거에 때까지는 인정. 그럼 그 안에서 전자를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 전자에 뭔가 되고 있는 소용주 군중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재료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폴더블도 있고 OLED도 있고 이거 전자에다 다 납품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 아닙니까 소용주들. 여기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따뜻 따뜻하다가 어제 확 왜냐하면 많이 오른 게 죄라고 빠진 주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 다시 다 세우더라고. 그럼 전자가 나아요? 이런 게 나아요. 예를 들면 대형 지금 윤 센터장이 보는 그 좋은 종목군제의 대형주가 났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먹이사들 구조에서 중소용주가 났습니까? 트레이드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중소용주 사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더 큰 수익이 나오는 건 분명하니까. 그런데 보통 자금을 갖고서 어떤 일득을 비교해서 하시다면 대형주 한 게 낫고 다 하나 들어가자면 사실 제가 이 고민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신중호 우리 전략하는 신중호 팀장이 올해 중소용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연초에 그런 코멘트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게 좀 약간 우리 생각과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저희도 계속 맨날 왔다 갔다 해요. 헷갈리니까. 그런데 이익의 흐름을 저희 퀀트랑 같이 데이터를 체크해보는데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확실히 대형주들만 실적이 낮고요. 좋아져요? 네. 중소용주들 실적은 이렇게 계속 기울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 고민이 뭐냐면 배당 투자들을 얘기하는데 배당도 주가가 낮은 상태 배당이 성장하는 기업은 좋았는데 그냥 배당만 몇 프로 줬다는 기업은 또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세한 변화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최근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일반 투자가 굳이 중소용주자는 대형주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트레이딩에 아주 타고난 분이 아니라면 그런 분은 다 중소용주자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종목을 꽤 차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더 알게 돼요. 그거는 아주 뭐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아니라 그건 뭐 시간을 투자했을 테니까 투자하니까 탐방도 가보고 그런데 그 정도 할 자신은 없으시면 대형주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러기 때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강하게 바이콜을 했던 IT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회사 다치고 멈추면 AD 테크놀로지라고 많이 올랐죠. 엄청 초학년 연말에서부터 저희가 100%가 넘게 우리가 얼떡결에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말씀 아닙니다.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변동포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잡는 사람은 아주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적들이 작년에 저희가 또 따로 박해도 하니까 sbs 얘기했다가 욕이라는 용은 다 먹었어요. 그런데 엄청 올랐던데 몰라도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이제 중소영주는 제가 이걸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느낀 게 일반 투자자 중에서 아주 특화된 분들 아니면 전업이라든지 그렇죠. 그 정도 되셔야 하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들으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저녁에 소주도 한잔 하시면서 특히 이런 분들이 요즘 제가 어디에 강연을 갔는데 하도 연락이 오셔가지고 공부하는 모임이셔가지고 또 나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갔는데 제가 놀랐어요. 사실 가서 너무 어렵게 주식을 하셔가지고 회계적으로 어디 하든 항목까지 다 쥐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신다고 우리 정홍식 연구원이 되게 주식을 잘 본다고 저희 회사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은 왜 되냐면 저희가 너 민낯하시더라도 좀 창피하지만 왜 이렇게 좀 너무 어렵게 하지 그러니까 사실 재무적으로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오히려 저는 아까 그런 해운 같은 것도 과거에 포스코에 관련된 범양 해운 다니셨던 분 어떤 분을 알아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다 편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또 산만하게 왔다가 횡설설 했는데 핵심은 대형주를 하시는 게 그리고 대형주를 사실 때는 항상 좀 급락할 때 그럴 때 사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제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추고 기대 수익률이 우리나라가 지금 급진을 내리면 이번 주에 정말 워낙 채권하셨으니까 1%예요. 그러면 무슨 말 나올 것 같냐면 저는 왜 지금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오늘 이번 주에 금리 동결하는 이유 하나예요. 일자 나오는 순간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그런데 금리가 여기 있는데 지금 IBD 건 같은 거 저한테 날라오는 거 저 리스 관리 의원이니까 심사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낮아요. 3% 웰컴. 심사 무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오히려 이런 방송하면서 소장님 만나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있는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진짜 너무 꿈은 크고 꿈이 크니까 너무 복잡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내가 아니면 완전히 너무 좀 수급이나 기술적으로만 가려고 하고 아니요. 그것도 맞아요. 오히려 그냥 난 트레이닝은 단타를 매일매일 청산하겠다. 그 사람이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타고나야죠.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힘들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저는 제 생각에. 대장주. 그런 좋은 그때 주도주. 그 장에 항상 우리가 전에 있던 장세의 위너는 다음 장이 섰을 때는 루저가 된다는 거죠. 항상 받겠다는 거죠. 루저를 사서 기다리는 전략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루저가 참 힘들어요. 어디까지 가는 줄 모르거든요. 이번 장에서 만약 아까 제가 정재맛이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미 1월부터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때 싸다고 정유주를 샀던 분들은 정말 답이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만약 유통주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롯데쇼핑이 싸다고 들어가셨다면 어떻게 떠나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안 좋은 영역에서 이것도 듣고 계신 주주분들은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좋아요. 다른 분은 다른 선을 그을 테니까. 지금의 주도주가 나온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냐면 펀해요. 삼성지사 같은 하드웨어 주식들. IT 하드웨어. 그렇죠. 그리고 미국 카카오나 네이버 NC 같은 소위 플랫폼.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 공통점이 뭐죠. 그리고 2차 전지주. 다 뭐예요. 저는 제가 만든 용어예요. 미국 섹터의 카피 섹터라고 했어요. 내가 만든 용어 카피 섹터. 괜히 영어 붙였다고 누가 봐 놀렸는데 이거 누구한테 말했더니 엄청 좋아했던 용어예요. 맞다. 카피 섹터만 안 나오더라고요. 카피 섹터만 하라고 그래요. 결국은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가 카피 섹터의 갭을 축소하는 장이 있는 거지 한국이 주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본다면 달러 강세가 잘 약해지지 않는 거고 그런 거 다 귀찮으면 해치 걸고 싶으면 금 사시던지 그냥. 이런 거래요. 미국 주식 중에 애플 좋다. 혹은 마이크로스 좋다. 엔비디아 좋다. 살 수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좋은데 삼성전자가 나쁠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플 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생태 같은 건데 마이크로소프트란다죠. 마이크론 그러면 수익률로 따지면 이 세 종목을 사는 게 수익률이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환 환에다가 세금 생각하면 그냥 삼성전자가 속 편할 수 있게 또 하부단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반도체 이거 좋다는데 거기서 종목 골라야 돼 또 폴더블 세트 이거 좋다는데 골라야 돼 OLED 골라야 돼 그런데 이놈들이 더 순하네 머리 아프다. 그냥 이거 다 좋다며 그럼 얘네들 다 좋으려면 한꺼번에 좋아지는 건 삼성전자네 이렇게 생각하고 삼성전자 제가 사실은 아까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맨날 똑같은 너무 삼성전자 똑같은 말만 저번 주였어도 이 말에 그래서 제가 이제 격주로 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맨날 저 상황이 와가지고 맨날 똑같은 맨날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는 매일 아침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모 증권사의 모 부장이라고 각재는 분이 있는데 매일 똑같은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이제 너무 매일매일 그거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큰 그림을 잡아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생각했던 게 장이 빠져지니까 한편으로 돈이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기회가 왔다 생각했죠. 아마 개인들이 삼성전자 사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지금 갑자기 문득 드네요. 어쩌면 그런 스마트 머니 적인 사람들이 살수 또 그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비유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아파트 한 채를 사더라도 이럴 줄 알았으면 대지도 없고 사놓을까 하는 마음은 두구나 하잖아요. 길게 보면. 그때 이제 그래 새 아파트고 북한이랑 연결되니까 좋아진다. 일산을 사놨다. 뒤에 산도 있고. 일산 사놨으면 머리 아팠던 거죠. 특정 지역을 말해서 그렇지만 주시장의 원리도 비슷하거든요. 정말 좋고 시장을 주도하는 것들은 나중에 보건역이라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제가 농남처럼 과천에 있는 집을 최고점에 샀던 친구가 작년 원시점이가 드디어 본전 왔다고 하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쭉 뻗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전자가 좋다가 아니라 그런 주식이 전자 외에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전기도 좋은 회사고 카카오 같은 것도 좋은 회사고 NC도 좋은 회사고 NC 보면 어떻게 했지 모르는데 NC도 한번 두드려 맞았을 때는 한번 보는 것 같아요. NC 이제 맛이 갔다는 그런 얘기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카카오도 맨날 답이 없다. 김정주한테 넘긴다는 등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그리고 우량주가 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유주라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건 이 산업의 방향이 지금 어떤 게 주도하고 있냐. 전세계 경기를 2000년대였다면 조선주와 정유주와 뭐 이런 걸 했어야 되는 거 화학을 그게 아니어서 이게 이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윤지호 센터장님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학권을 저보다 한 학권 아래신데 그런데 워낙 그 추억이 강렬하고 제 친구들 제 선후배들 만나면 와 그때 그 시세를 못 봐서 그래. 아까 미포 얘기를 했지만 너 현중 너 4만 원에서 60만 원 갈 때 그거 못 봐서 그렇다. 그 금방 간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동년배 중에 있기도 하고 같은 연배인데도 그런 얘기하지 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한 3년 전부터 한 분들이 있는데 지금 계좌 수익률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차이가 뭐냐면 자꾸 우리가 미래를 거래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를 거래하고 싶어 했어요. 과거에 어땠다. 과거에.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굉장히 어쩌면 트레이딩 하시면서 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굉장히 미래의 어떤 그거를 떠안는 분들이죠. 장외 주식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저는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런 판단도 약하니까 물론 ns 타고 있지만 그것도 너무 대단한 극단에 있는 사람만 보시지 말고 아주 심플하게 지금 주도주가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도 제가 딴 뜻이 아니라 동일하게 새로운 얘기 다만 이건 하셔야 돼요. 그게 언제 바뀔지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이게 반도체 가족도 업데이트하고 있어야 되고 최근에 이런 소위 안 좋아진 섹터들도 뭐가 정제 마진을 본다거나 이걸 계속 체크하시는 게 습관화되어야 되는데 의외로 안 하고 약간 어차피 손님께서 말을 끊으셨으니까 맨날 수급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만 보면 뭔가 오늘은 팔아서 올랐고 사서 오른 것 같지만 그거는 그 원인 때문에 이뤄진 결과일 뿐이거든요. 수급은 그냥 단 따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트레이딩한테. 그러니까 심각함께는 1위원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윤 센터장님이 존재하는 거. 그걸 맨날 똑같은 말만 하니까 저번에 감안하셔가지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한 달 뒤에 남겨요. 그거는 뭐 이제 우리의 관계상 그 윤 센터장님이 결정할 일은 아니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제가 참이슬 장수 다음에 따로 여기가 무똥까떼 뭐 아무튼 한 잔 준비를 할 테니까 진짜 좀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자고요. 더 대화할 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창피한 게 밑천 늘어난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참 이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연출될 테니까 그때를 기다리시죠. 아무튼 저는 진짜 너무 좀 실망스럽네요. 왜냐하면 제가 동갑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셀프디스했다고 지금 40대 초반의 아저씨한테 지금 50대 중반이 지금 어디다 드림이냐고 지금 누가 눈이 나와요. 윤 센터장님 40대고 무슨 말씀이세요. 와이프가 걱정해요. 너무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 아침에 맨날 똑같은 얘기하시는 그 각재능 부장님이 있다는 건 그건 좋은 의미로 말씀드린 거 아시죠. 곽도기 부장 듣고 있으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난 당신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얘기를 하시면 진짜 힘드시겠다. 아니 근데 또 그 에너지가 장난 아닙니다. 그 2주에 한 번 나오시면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좀 뭔가 되게 창피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저희 동료들과 하는 방송하면서 저도 공부하는 건데 사실 이런 저는 이런 얘기는 되게 제한적이라 보고 사실은 뭐 아까 말했던 정윤복주와 정재만인에서 좀 더 얘기를 들어갈 거고 보다는 그런 얘기가 어쩌면 일반주자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맨날 뭐 가치주의를 얘기해봤자 그런 분들은 제가 또 따로 섭외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윤지호 센터장님하고 뭐랄까 어떻게 보면 식사 자리에서 혹은 차를 마시면서 혹은 소주를 한 잔 기울이면서 하는 스타일에 비슷한 근접한 얘기들을 좀 한 것 같죠. 형식도 그리고 주제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구애받음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지호 센터장님을 비롯한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센터장님들이 매양하는 일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펀드 펜션을 만나서 자신의 뷰를 얘기하고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들에게 하는 것 그 이하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라서 그냥 그 수준에 맞는 얘기만 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거의 비슷한 류의 어쩌면 더 솔직한 얘기들을 이 자리에서 많이 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확인하고 점검하고 공부해서 투자의 수익을 높이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호 센터장님을 2주 2회 후에 다시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고맙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건강한 모습으로 요즘은 건강한 모습으로 하는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 게 물어 가 licens3